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일곱 살 원님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 주인은 날마다 노쨍반을 닦으며 귀한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죠.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오시려나 좋은 손님이 오시면 이 귀한 노쨍반에다가 상을 차려야지. 주인은 문 밖을 내다보며 노쨍반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근처에서 주막을 하는 아낙네가 보고 있었죠. 저게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값이 좀 나가겠네. 아낙네는 노쨍반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막집 주인이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노쨍반을 훔쳐가고 말았어요. 얼마 후 주막에 손님이 들어오자 주인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오신 첫 손님이니 제가 귀한 노쨍반에 음식을 차려드릴게요. 주인은 쨍반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 어디에도 노쨍반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 귀한 노쨍반이 어디로 간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보았지만 쨍반이 보이지 않자 주인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원님, 원님 노쨍반을 찾아주세요. 제 귀한 노쨍반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주막 주인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원님은 본 사람도 없고 다녀간 사람도 없는 집안의 노쨍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때 동원뜰에서 놀고 있던 이방의 아들이 원님과 주막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원님, 제가 노쨍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또는 이방의 아들이 영특하단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곱 살 난 아이가 하는 말이 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이방도 아들과 원님을 바라보며 난처해했어요. 그래, 네가 도둑을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원님의 자리를 빌려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사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아이의 뜻대로 따라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포졸들을 부르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서 근처 주막집 주인들을 모두 잡아오너라. 아이의 호통에 포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포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막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왔어요. 아이는 잡아온 사람을 동원뜰에 꽁꽁 묶어놓고는 꼼짝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둑이다.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이의 말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아이는 날이 어두워지자 하루 종일 세워두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앞다투어 동원을 나가려고 할 그때, 아이는 커다란 나무 토막으로 마룻바닥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쟁반을 훔쳐간 놈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거기 앉거라. 그러자 한 사람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님은 아이 덕분에 도둑을 잡을 수 있었다며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부잣집의 소를 보살피고 기르고 있던 남자가 찾아왔어요. 원님, 제 돈을 좀 찾아주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남자는 부잣집의 소를 키워서 팔고 나면 그 집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면 자기 아버지의 첫 기일인데 돈이 없으니 미리 소를 팔자고 부탁했더니 고맙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남자는 기뻐하며 장에 가서 소를 팔고 받은 엽전자루를 등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도둑이 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자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날도 어두워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앞 보리밭에 아무도 모르게 엽전자루를 묶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돈을 가지고 부잣집에 가면 되겠구나. 남자는 편안히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보리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곳에 돈을 묻었는데 돈자루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니가 혼자서 묻어놓은 돈이 없어졌단 말을 누가 믿겠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말을 해봐야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 혼자 아는 곳에 있는 돈을 내가 어찌 찾아줄 수 있겠느냐? 당장 나가거라. 남자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나갔어요.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방의 아들이 이번에도 원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원님,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원님의 옷과 자리를 빌려주시면 제가 돈자루를 찾을게요. 원님은 옷과 자리를 빌려주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할 수 없이 아이에게 옷을 벗어주고 자리도 내주었어요. 아이는 원님의 옷을 입고 원님의 자리에 앉더니 포졸들을 불러서 울면서 나간 남자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남자는 동원 마당에 꿇어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는 마누라와 사이가 좋으냐? 예, 좋습니다. 아이는 포졸들을 시켜서 남자의 아내를 잡아 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옥에 갇힌 아내는 억울하다며 울었어요. 다음날 아이는 아내를 끌어오라고 했죠.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 네가 돈을 훔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돈을 보리밭에 숨겨놓았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돈자루를 훔쳤다고 했어요. 아이는 여자가 숨겨놓은 돈자루를 찾아서 남자에게 주었죠.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보거라. 예,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서 부잣집에 돈을 주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 제사를 잘 모시거라. 남자는 어린 원님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렸고 방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님은 아이의 영리함을 칭찬했어요. 제사상을 받은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집이 있었어요. 부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은 했지만 표정은 또 딸을 낳으면 무척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이를 낳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낳어지도 않고 아들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아기를 낳았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텐데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또 딸인가 보구나. 어이구... 남편은 너무 서운해서 아내에게 가보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내 또한 딸을 낳은 것이 속상했죠. 그런데 그날 옆마을 가난한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는 아기를 낳은 바로 그날 밤 몰래 옆마을 가난한 집 여자를 찾아갔어요.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주는 것이 슬펐지만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부잣집 양반으로 호강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당신과 나만 아는 비밀이요. 네, 이 아기와 당신 부부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 멀리 다른 곳으로 당장 이사를 가시오. 예, 마님. 절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가난한 집 부부는 양반댁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떠났어요. 또한 양반댁 아내는 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들을 낳았으니 어서 아버지께 가서 전화거라. 딸들은 남동생이 태어났다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서 같이 가요.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느냐? 예, 정말이에요. 남편은 딸들과 함께 아내에게 가보았어요. 아내 옆에는 사내 아이가 누워서 잠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 들은 아기 울음소리는 여자아이 같았는데 이상하구나. 또한 아기를 어제 낳았는데 왜 오늘에서야 말을 하는 것일까. 남편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첫 기일이 되자 정성들여 제사상을 차리고 영위 앞에 권을 쓰고 앉았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홀령이 말을 타고 들어와서는 마당에 서서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셔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드세요.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페렝이를 쓴 노인이 활짝 웃으며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신데 남의 제사상 앞으로 들어오십니까? 아무리 바꿔 키웠다 하지만 네 아비도 몰라봐서 되겠느냐. 노인은 상에 있는 술과 고기를 먹으며 왔다 갔다 했어요. 아들은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와 방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 노인을 번갈아 보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아들은 당장 묻고 싶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날 첫 달기 울자 어머니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니,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은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잠시 후 사실대로 말해 주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를 정성으로 키워주신 아버지가 제사밥도 못 드시니 어쩌면 좋겠느냐.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 있다며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내년부터는 제사상을 두 개 차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방에 차리고 하나는 마루에 차리면 두 분이 다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낳아준 아버지와 키워준 아버지 모두가 제사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쌀 300석과 바꾼 돌무더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앞집에는 가난한 영감이 살고 뒷집에는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부자 영감은 앞집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며 비웃었죠. 저렇게 없이 살면서도 뭐가 좋다고 날마다 실실 웃고 다닐까. 한심하구나, 한심해. 가난한 영감은 항상 웃으며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하지만 부자 영감은 없이 사는 이웃을 무시하며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난한 영감은 간밤에 좋은 꿈을 꿨다며 싱글싱글 웃었어요. 그리고 지게를 지고 나가더니 지게 가득 돌을 지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부어놓았어요. 마당 가득 돌을 쌓아놓으라고 했지.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영감은 돌을 지어 날랐어요. 몇 달이 지나자 마당에는 산처럼 돌이 가득 쌓이게 되었어요. 가난한 영감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마당을 보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고 온 누런 돌덩이를 돌무더기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다 됐구나. 좋은 일이 생기겠지. 부자 영감은 담 너머로 가난한 집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한심하고 멍청한 영감 같으니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좋아하고 있구나. 부자 영감은 혀를 차며 돌무더기를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돌무더기 꼭대기에 있는 것은 돌이 아니라 누런 황금 덩어리였어요. 저 영감은 저것이 황금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자 영감은 황금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여보게, 아주 멋진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네. 그런가요? 가난한 영감은 돌무더기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자네는 저 돌무더기를 얼마에 팔려고 하나? 글쎄요, 뭐 돈을 받기보다는 쌀을 저만큼 주었으면 좋겠네요. 부자 영감이 계산해보니 쌀 300석이면 될 것 같았어요. 쌀 300석을 주고 황금 덩이를 갖는다면 자기가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쌀 300석을 줄 테니 자네 돌무더기를 나에게 주겠나? 정말이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지요. 부자 영감은 혹시나 가난한 영감의 마음이 변할까 봐 당장에 바꾸자고 했어요. 그런데 쌀 300석을 지어나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당 가득한 돌무더기를 지어나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걸 어쩌지? 우리 집 일꾼들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부자 영감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돌과 쌀을 지어나르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영감 덕분에 돈을 벌게 됐다며 고마워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자 영감은 언짢았어요. 돈은 내가 주는데 인사는 왜 저 영감에게 하는가? 사람들은 부자 영감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지게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제 몇 번만 더 지어나르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부자 영감은 갑자기 쌀 300석을 모두 주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꼭대기에 있는 쌀 한 석을 자기 집에 내려놓았어요. 쌀 한 석 내려놓은 거야. 알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 모습을 가난한 영감이 보게 되었죠. 저 영감이 왜 쌀 한 석을 자기 집에 내려놓지? 그럼 나도 돌덩이 하나를 우리 집에 내려놔야겠구나. 가난한 영감도 가장 위에 있던 돌덩이 하나를 자기 집에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지게에 쌀과 돌덩이를 지어나르게 됐어요. 부자 영감은 황금 덩이가 올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게라고 했는데 황금 덩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게, 그 노란 돌덩이는 왜 안 보내는 건가? 부자 영감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영감님이 쌀 한 석을 내려놓으시길래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보다 해서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그러자 부자 영감은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부자 영감은 황금도 갖지 못했고 쌀 삼백 석만 가난한 영감에게 줄 수밖에 없었대요. 지성이와 감천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지성이와 감천이라는 형제를 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몸이 불편한 자식들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여보, 지성이는 걷지 못하고 감천이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서로 우애가 좋아서 참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지금처럼 잘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 부부는 자식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지성이와 감천이는 몇 날 며칠을 굶고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걷지 못하는 지성이는 앞에 앉아있는 감천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감천아, 이렇게 며칠 더 지나면 굶어서 죽을지 몰라. 네가 나를 업고 마을로 내려가 동냥이라도 하자. 알겠어요. 형이 내 등에 업혀서 길을 알려줘요. 지성이는 감천이를 업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어떡하겠냐. 너희 둘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거라. 예, 고맙습니다. 아낙네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형제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빨래터에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지성이와 감천이의 말이 나왔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먹여살려야 해요? 불쌍하잖아요. 부모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불쌍하다고 해서 계속 도와줄 수는 없죠. 지성이와 감천이는 마을로 내려가다가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형, 우리를 모르는 마을로 가볼까요? 그래, 그러자 형제는 산너머 마을에 가보기로 했어요. 감천이는 지성이를 업고 산을 넘다 보니 지치고 힘들었어요. 형,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쉬었다가 가면 좋겠어요. 그러자 물이 어디 있을까? 지성이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냇물을 발견하고 감천이에게 알려주었어요. 목이 말랐던 형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잠시 앉아 쉬었어요. 지성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속을 보았더니 반짝이는 커다란 돌덩이가 보였어요. 저게 뭐지? 무슨 돌덩이가 저렇게 반짝일까? 물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꺼내볼까요? 감천이는 형이 말하는 곳으로 가서 반짝이는 돌덩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건 돌덩이가 아니라 황금덩어리였어요. 깜짝 놀란 지성이는 다시 있었던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형, 왜 그래요? 정말 황금덩어리예요? 그래, 황금이구나. 우리 것이 아니니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자. 네, 그래야죠. 지성이와 감천이는 황금을 냇물 속에 넣어놓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드디어 산을 내려와 마을에 이르렀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형제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쓰러져가는 운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인기척이 나더니 스님 한 분이 바랑을 품에 안고 운막으로 들어왔어요. 거사님들이 계셨네요. 어서 오세요, 스님. 그런데 바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소중히 안고 계신가요? 예, 이 안에는 소중한 것이 있지요. 보살님들께 시주받은 보리입니다. 이것들을 모아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스님이 절을 짓는다는 말씀에 형제는 냇물에 있던 황금이 생각났어요. 형제는 스님께 황금덩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비가 그치면 함께 가보기로 했어요. 스님, 비가 그친 것 같으니 같이 가볼까요? 형제는 스님을 모시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냇가로 갔어요. 그리고 시냇물에서 황금을 건져 스님께 주었죠. 스님, 이 황금으로 절을 지으세요. 형제는 스님께 황금을 주고 다른 마을로 떠났고 스님은 황금을 팔아서 절을 짓고 그 절을 조계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조계절은 해가 갈수록 신도가 늘어났고 스님들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볼심이 깊은 보살님이 법당에서 잠이 들었는데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보살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제가 간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십니까? 예, 꿈의 선녀님이 나타나서는 이 절의 주인은 지성이와 감천이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찾아 천재를 지내라고 하셨어요. 예, 주지 스님은 놀라며 지성이와 감천이 덕분에 지은 절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지성이와 감천이를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여러 스님들과 함께 찾으러 다니다 보니 금방 찾을 수 있었죠. 형제는 어느 집 문감방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제가 거사님들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서 절로 가시지요. 은혜라니요? 저희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형제를 데리고 절로 갔어요. 절에 도착한 형제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다음날 천재를 바치는데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구름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스님은 형제를 천재를 지내는 데에 앉혀놓았죠. 잠시 후 구름이 천천히 내려오더니 형제를 감싸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은혜가 푼 물고기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했죠. 부잣집에서는 아들이 서당에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서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서당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강을 건널 때는 조심해서 잘 건너거라. 아들은 도시락을 들고 강을 건너며 다리 밑을 바라보니 커다란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커다란 물고기는 먹이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물고기야, 배고프면 내가 도시락을 나눠줄까? 물고기는 배가 고프다는 듯이 부잣집 아들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도시락을 열고 반을 나눠주었죠. 이날부터 아이는 서당에 갈 때마다 다리를 건너며 물고기와 이야기도 하고 도시락도 나눠 먹었어요. 물고기는 아이가 주는 도시락 덕분에 더욱더 커지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부잣집 아들은 이제 아이가 아닌 청년이 되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부잣집 아들은 강가로 나갔어요. 물고기야, 내일이면 나는 혼례를 치르고 예쁜 색시와 함께 살게 된단다. 그래도 날마다 와서 밥을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물고기는 갑자기 강에서 뛰어오르더니 강변 모래에 꼬리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겠어요? 부잣집 아들은 물고기가 쓴 글씨를 읽어보았어요. 두상 불새유, 머리 위에 기름을 닦지 마라. 필두 승가소, 붓머리의 파리가 가히 우습구나. 미삼승 조칠두. 왜 이런 글씨를 써놓은 거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부잣집 아들은 물고기가 써놓은 글자를 머릿속에 외워두었어요. 다음 날 아들은 혼례를 치르고 예쁜 신부를 맞이했죠. 밤이 되자 부부가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선반 위에 있던 동백기름이 떨어져서 신랑 머리카락에 기름이 흐르게 됐어요. 신랑은 기름을 닦으려다가 물고기가 써놓았던 글자가 떠올랐어요. 두상 불새우라고 했지. 그래, 이 기름을 닦으면 안 되겠구나. 신랑은 기름을 닦지 않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와 물건은 훔치지 않고 자고 있는 부부의 머리 냄새를 맡아보더니 신부를 죽이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음 날 신랑은 신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광가에 잡혀가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첫날 밤에 신부가 죽고 내 아들은 잡혀가다니. 신랑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은 도둑이 들어와 머리 냄새를 맡고 신부만 죽이고 간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은 사람을 시켜 죽은 신부의 행실과 집안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 신부를 죽인 사람은 신부와 서로 좋아하던 승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신랑은 원님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네, 어찌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죽어서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서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님은 하인을 시켜 붓과 종이를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신랑은 붓에 먹을 찍어 물고기가 썼던 글자인 필두승가소를 쓰려고 하는데 정말 파리가 날아와 붓 끝에 앉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물고기가 써준 글자대로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웃고 말았죠. 그러자 원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죽을 목숨인데 뭐가 그리 우스운 것이냐. 신랑은 원님께 물고기가 강변에 써주었던 글자 이야기를 했어요. 원님은 그 중 마지막 억울을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미삼승 조칠두라. 이 근처 마을에 조칠두란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잡아오거라. 포졸들은 옆마을 절에 사는 조칠두란 승려를 찾아서 잡아왔어요. 승려는 신랑 머리에서 나는 동백기름 냄새를 맡고 신부라고 생각했고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신랑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다며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어요. 물고기 덕분에 신랑은 죄를 면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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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